마태복음 16장 16절 그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짜 아시면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것까지 끝낼 수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사라부리 교회에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로운 분위기죠. 늘 드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방콕이랑 다른 지역에서 들리는 분들은 이 기분을 못 느끼실 겁니다. 진징, 누군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기 와 보니까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왔을 때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 주변에 보니깐 흰 라면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음식을 정복해야 됩니다. 음식이 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만 하실 분들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요 음식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이 음식이 탐스럽고 보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개인 개인들이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개인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죠. 공생 안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사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스스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 그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과연 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확실한 답을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 때가 언제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때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우리는요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요 진짜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게 진짜로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그때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대어 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어떤 날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날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의 과거를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리포스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피조물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이 상황을 회복시켜준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요 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나는 돈만은 부자가 될 거예요. 또 한 사람 나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어떤 한 친구는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예요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될 거냐 라는 질문에 한 대답입니다.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고 그게 이유가 뭐냐 돈도 좋고 명성도 좋고 인기도 좋지만 먼저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건 동물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대답한 거예요 그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 이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에이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 됐느냐 아니요 평범한 사람이 피조물임이 회복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많으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성공합니까 돈이 많아서 정보가 많고 배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그게 절대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공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할 때 미안할 줄 알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아주 간단한 미안할 때 미안할 줄 알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집에 가면요 그 집은요 평안해요 그런 사람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사람들이 반겨줘요 나는 미안할 때 미안하고 난 감사할 때 감사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고 얼굴로만 해서 그래요 진짜 마음으로 하면 그 마음은 전달이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진짜 감사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미안함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마음에서 나왔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가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누구를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도둑놈을 자주 만난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도둑놈을 자주 만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도둑놈 아니면 전두자입니다 같이 도둑질 하려고 만나고 아니면 도둑놈이라는 거 알고 전두하려고 만나는 거 외에는 도둑놈을 계속해서 자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진짜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걸로 끝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왔어요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였어요 이슬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빠져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었고 강해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이슬라엘 사람에게는 문제예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만 시킵니까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민숙이 13장에 보니까 정탐꾼 12명을 가난한 땅에 정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졌어요 10명은 자기 수준으로 보고 2명은 하나님 수준으로 정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명은 자기 수준으로 본 거고 2명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본 거예요 10명은 불신앙을 했고 불신앙은 불신앙의 결과를 낳고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결과를 봤어요 그 2사람인 여우수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인 가난한 정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실 속에서 그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현장에서의 승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앞선 두 사람의 정탐꾼의 그 삶을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2명의 정탐꾼이 본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 과거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똑같이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시작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냐 휴거입니다 그 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려갈 방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 그게 휴거입니다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우리 개인 교회고 우리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믿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재림이죠 그 재림 후에는 반드시 천년 왕국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은요 신학자들의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 천년 왕국이 없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이르시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가 확신이 되는 만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아래의 것이 하나 뭐냐면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이슬라엘의 절기를 일곱 개로 나누는데요 거기서 핵심적인 거 세 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일곱 절이 다 중요한 거죠 부약에 나오는 이슬라엘이 지키는 일곱 절기는요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지금도 그 이슬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절기를 잘 지켜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를까 이 땅에서 가장 이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슬라엘이 지키고 성경에 기록된 그 절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6월절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여전히 애국의 노예 곧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의미 그 6월절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붙잡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 5순절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5순절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을 두고 달합방에 모여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흥천하시고 그리스도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 록교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한국에 계시면 태국에는 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오신 그 그리스도는 흥천하시고 영후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믿어지고 오순전이 믿어지면 아직 오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수상절 천국의 배경은 믿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오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오늘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 사이에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6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확실하다 나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제 림과 천국으로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 사이에 내가 오늘 있다 그러면 문제 될 게 없는 겁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제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매인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지금도 수시로 가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결과는 나를 위한 것이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나를 위한 것은 뭐죠 내가 여전히 부족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는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정말 먹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 때 자식이 음식을 먹어요 자식은 어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요 어머니가 막 음식을 먹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먹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 들 중에서도 엄마라는 이유도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자식을 위한 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보러 살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 때문에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 꽤 메였다는 얘기는요 그것만이 진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이요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와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느냐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내 환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뽀이장놈님이 참 진짜 센스가 있어요 센스 돋이 많아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다 좋은데 시계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핸드폰에다가 시간을 크게 써가지고 센스는 있으니까 이제 보금만 더 확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 그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이 날이 있어요 이 날 그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좋은 날이에요 기대가 되고 기념이 되는 날 여러분 괜히 생일날이 되면 기대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설문도 해줄 것 같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되면 뭔가 기념이 되잖아요 때로는 그날 기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날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결국은 다 지나가요 이 날이 있는 거면 또 어떤 날이 있느냐 저 날이 있어요 저 날은 주로 어떤 날이냐 그 날은 그 상처를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날도 있고 저 날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기쁘다고 하는 날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슬프다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리쏘가 보셨을 때는요 그 모든 날이 그의 날 곧 그리쏘의 날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한테 이 날이 찾아오고 저 날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진짜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날도 저 날도 너에게 그리쏘의 날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를 완전히 끝내 주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그 그리쏘의 날 다시 말해서 그 그리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날 그리쏘가 나의 주인 됐다 기쁜 날 더 기뻐할 수 있고 슬픈 날 그 슬픔을 주소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게 그리쏘의 날이 있고 그리쏘의 날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패배도 실패도 잘못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리쏘죠 근데요 그 그리쏘란 증거가 뭐지요 죽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셔야 될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피 흘리지 않아야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쏘만 종교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진짜 생명을 알았던 겁니다 진짜 죽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그리쏘의 날 속에 있으면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실제 뉴스에서 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스 장노님이 좋아하는 온천이 있어요 태국에 있는 온천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온천이에요 그 온천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남자 40대 남성이 남잔데 여자들이 온천하는 곳 여자 온천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고가 됐지요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잡으니까 했던 말이 뭐냐 내 마음은 여잔데 내가 여기 들어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마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에 댓글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가 마음이 여자면 컴멘은 여자지 육신은 아직도 남자 아니냐 그럼 육신은 바깥에 두고 네 마음만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마음이 여자면 마음이 여자면 육신은 아직 남자잖아요 마음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진짜 했으면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해서 죽으신 분이거든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줄 알아요 진짜 마음으로 고백한 거죠 우리는 말으로 고백한 거지 마음으로 고백한 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나 지금 그리스도가 통하는 거지 바깥에 여기만 나가도 바깥에 길거리에만 나가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힘은 언제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속한 곳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요 우리 태국에서 나와야 돼요 방콕에서도 나와야 되고 사라부리에서도 나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3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왕족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불교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의 고백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고백과 확신 속에서 나오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만 종교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옆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지역이 변합니다 우리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시작하셔야 돼요 그 시작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100%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날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그날을 주시고 미래의 그날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그날 그리스도의 날만을 도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라부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 사라부리 성도들이 우리 장노님들과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이 지역이 살아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라부리가 칠 칠 사이의 시작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부 복음 가진 우리 전부에게 맺기진 칠 칠 사이의 사명이 날마다 감당되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replac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